잘했죠? 몸으로! 아니 그거 카운터로 하면은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이거한테 이동하자 이동하자 이동 되잖아 아니 그거 하는게 아니고 버터 플라이 그러니까 골반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동작을 동작을 닫았다가 이런 동작이 있어? 처음? 있는데 어우 이거 엄청 여기를 그 골반 다 써야 돼 다 왔어요 옛날에 콩백하면 콩백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래서 살짝 1,2,1,2 요렇게 그냥 하는 거지 하나에 제자리 하는 거지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아니 안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네 앞으로 앞으로? 앞으로 1,2,3,4,5,6,7,8 셋 뒤로 뒤로 2,2,3,4,5,6,7,8 잠깐만요 다시 해봐 올레다 스텝 앞으로 스텝 앞으로 스텝 이거 하고 뒤로 스텝 스텝 뒤로 스텝 뒤로 스텝 뒤로 스텝 난 다 앞으로 하면 안 돼? 안 돼 왜? 그게 더 예뻐 알았어 다 짜졌어 근데 이게 하나는 하나는 아크로 스텝 그럼 저 앞으로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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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ق 원활 원활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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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M 그거는 자기가 뭔가 쓰는 거 같지 않나? 아니 근데 어떤 건 앞으로고 어떤 건 뒤로고 그니까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만 계속 가고 뒤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뒤로만 계속 가는 걸로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이거 어깨 어떻게 할까? 1,2,3,4,5,6,7,8 앞으로 갈 때가 오른쪽 어깨야? 어? 뭐라고? 앞으로 갈 때가 오른쪽 어깨야? 그건 어깨는 그냥 느낌이지 이게 정해서 지는 않는거죠? 어깨를 서서 아니지!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확실하게 가르쳐야지 이거를 느낌으로 줄어들면 안 되지 팔게 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갈 때 들거지? 어 하고 오른쪽 이렇게 이거는 왜 팔 이거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려도 되잖아 아닌데? 지금 오른쪽 발 먼저 나가는데 만약에 팔 움직이는 것처럼 하려면 왼쪽 어깨부터 들어야지 이건 이상해 지금 이거 느낌으로 오른쪽 발 갈 때 왼쪽으로 가르쳐야지 이게 무부가 괜찮지 근데 이걸 말 안 해주면 어떤 번은 왼쪽으로 가르쳐 왼쪽으로 가르쳐 왼쪽으로 가르쳐 자기 근원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첫 테이크 안 하나 주네 5,6,7,4,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아까랑 틀린 게 너 어깨 털 때 다리 약간 벌리고서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러니까 1,2,3,4,5,6,7,8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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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때 말고 어깨 무부 칠 때 다리 벌리면 되는 거야 그니까 1,2,3,4,5,6,7,8 그치? 아니 아니 그 전에 1,2,3,4,5,6,7,8 어 이거 1,2 할 때 다리 벌릴 거였어 어 다리 벌리고 아까는 방금은 또 이렇게 했어 어 다리 벌려야지 여기서 벌려야지 벌려야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좀 보여요 응 어 나 1,2,3,4,5,6,7,8 할 때는 부인 거거든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근데 왜 내가 왜 그래? 누구라고? 니 아 그 자리? 그 자리? 그 자리 1,2,3,4,5,6,7,8 아이소레이요 어 어깨 아이소레이요 어 가슴 아이소레이요 가슴 아이소레이요 가슴이야 어깨? 가슴 가슴 어깨 이제 아이소레이요 몰라 어떻게 어깨 하면 간다 안 그랬어? 지금 어깨 아이소레이요 내가 여기를 전전으로 이렇게 위로 오케이 오케이 하고 1,2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7,8 아 이거 어렵다 1,2,3,4,5,7,8 1,2,3,4,5,7,8 1,2,3,4,5,7,8 이게 오빠 요렇게 가다가 다시 뒤로는 불편해요? 앞으로는 불편해요? 아니 니 발도 매번 틀려고 할 때마다 어쩔 때는 오른발이 먼저 가고 어쩔 때는 매번이 먼저 가고 나도 뒤로 가는데 일로 뒤로 가는데 뒤로 아니 아빠 아빠 정한 거는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뒤로 갈 때는 뒤쪽 발 아니 아니야 아니 이렇게 짰어 아니 발 스텝이 이렇게 됐을 때 스텝 크로스 스텝 크로스 스텝 크로스 크로스야?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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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두번째는 왼발이야 두번째는 왼발이라고 두번째는 왼발이라고 아니 그렇게 안된다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바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왜? 어쩌나 왜 근데 나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른발이 어떻게 했어 3,4,5,6,7,8 8이 끝나니까 오른발이 맞지 항상 오른발이 맞지 근데 나 왼발이 붙었어 그건 네 맘대로 좀 움직일게 아니 음악에 그렇게 들렸는데 음악에 그렇게 들린게 아니고 각자로 하면 오른발이 먼저 다시 그런게 아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면 네가 그때그때 기분이 안하면 그러면 카우터도 가야해 그니까 네가 다시 해볼게 그래 그래 계속 앞으로 가야지 오른발이 오른발하고 뒤로 가는 거보다 오른발하고 계속 앞으로 가야겠다 무조건 다 앞으로 세 크로스 세 크로스 방 방 방 방 방 세 크로스 세 아니야 이거 오른발만 쓰는 거지 오른발 뒤로 오른발 뒤로 해야 돼 근데 다리 네가 방금도 그렇지만 자꾸 왼발을 먼저 가니까 다리 스템이 통인다 그치 아니 뒤로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다시 막 들라고? 근데 의미가 없다 네가 발을 네가 쓰고 싶은데 아니 지금은 내가 A 가운데 오른발을 갖거든 아 진짜? 근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괜찮은 거 같아? 괜찮은 거 같아? 어 계속 앞으로만 가면 좀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도 안 돼 처음에 동작이 뭐 동작이 뭐 그냥 뇌기 잠깐만 뇌기 리버스 리버스 안으로 안 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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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잖아 어 후치가 바깥쪽에 다 안 들어와서 후치로 근데 후치로 이게 들지는 않는데 얘는 좀 들어서 하는 버전인거 후치지 후치가 원래 이렇게 이게 무릎을 안으로 말고 안으로 넣고 골반을 안으로 접으면서 무릎도 안으로 안으로 하면서 살짝 들으면서 원 세 공주 들어 바깥쪽으로 하면 들면서 들면서 질역 밟아서 들어야지 2 3 4 1 2 3 4 1 2 3 4 여긴 옆으로 들면 돼 1 2 3 4 옆으로 그걸 옆으로 들면서 접고 접 접 여기부터 팔을 팔을 릴렉스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저는 릴렉스가 안 돼 자기 손에 맞게 해야지 릴수럼 릴수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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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뿌로 지어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느꼈잖아 트럭 중간중간 암복이 짰으니까 퀄리티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서 지금 됐잖아 이거랑 두번째 것도 짰잖아 두번째 것도 똑같지 저거랑 똑같지 지금 두번째 거까지 다 짰 거잖아 반복이니까 반복이니까 중간에 퀄리티만 잡고 중간에 프리스타일만 프리스타일은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리스타일 근데 프리스타일을 할 때 아니면 방락만 저기 주는 거야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아 프리스타일인데 다양한 종류가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수월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프리스타일이 에이 카운터 4개짜리가 3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그럼 들어보면 어쩌면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그게 4개잖아 그 다음 다시 1,2,3,4,5,6,7,8 근데 이게 얼마나 리듬이 달라져 이런 2개를 할 수 없어 동선 앞으로 그렇게 가서 뭘 하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